안녕하세요 파리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통을 떠서 천안 천안 작업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천안으로 작업을 가는 중간에 개근을 해야 된대요 개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근하고 짐 싣고 다시 개근하고 그러고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골고루가 아쉽게 다닙니다 전차를 다닙니다 또는 전차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전차를 단순히 해봅니다 잠시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. 이 길이 최선이 맞대요. 괜히 섭쥐한 것 같아 무한해져요. 약 1,6km, 창반대사, 좌회전입니다. 약 1,6km, 창반대사,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약 1,6km, 창반대사, 좌회전입니다. 약 1,6km, 창반대사, 좌회전입니다. 500m 앞에서 좌회전을 해요. 300m 앞에서 좌회전이래요. 잠시 후에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약 1,6km, 창반대사, 좌회전입니다. 약 1,6km, 창반대사, 좌회전입니다. 좀 이따 어머나 세상에 웃고 따들은 사이 어느새 목적지 근처예요. 헤어지기 아쉬운데 우리 어디가서 차나 한잔. 목적빵. 화낼 것까진 없잖아요. 화낼 것까진 없으세요? 화낼 것까진 없으세요? 화낼 것까진 없으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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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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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목적지 도착을 했습니다. 9시 작업이기 때문에 35분정도 시간이 좀 남아요. 쉬다가 작업하고 출발하겠습니다.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다시 개근하러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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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